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척추질환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국내에서 척추질환으로 진단받은 798만 5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요통이나 척추협착증 등 척추질환 환자는 4년 사이 7.6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척추질환 환자당 연평균 의료비도 2016년 28만 4천660원으로 올라 14.7%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성별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41% 더 많았고 75에서 79세 연령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척추질환 발생률이 42.6%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연구팀은 60대 이상 여성에게 척추협착증 발생과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척추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